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봉수처법,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재국가로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형태 박사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악법, 막아야 됩니다. 결코 이걸 방관하거나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수처법, 어떤 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공수처법은 저희가 3월 초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무서운 법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에서 표출된 대로 이건 괴물기관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공수처 자체가 지금 나온 현상까지 여당의 안을 딱 보면 말이죠. 이거는 입법에도 속하지 않고 국회에도 속하지 않고 행정에도 속하지 않고 법원에, 사법부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무소불위의 소위 기소권, 그다음에 수사권, 공소유지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고 그 수사 대상이 누구냐면 전부 고급 공무원들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만 이번에 쓱 빼고 그전에 김영란법 할 때도 국회의원 처음에 들어갔다가 쓱 빠졌죠. 이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국회의원 빠질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하더니 어떻게 국회의원은 빠진 모양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왜 이게 공수처가 이상하냐,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견제할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대통령 눈치 안 보겠네요. 대통령 눈치 안 보겠네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판검사를 갖다가 주로 소위 판검수사처라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판검사들을 갖다가 딱 올겨 매고 서치를 하면 바로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마음대로 수사권과 기소권과 공소유주권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 사법부도 향해서 판사들.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이건 가상적인 예입니다. 지사, 판사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명해버리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와서 조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굉장히 막말을 맞아야 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50년, 100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상당히 정말 듣기도 거북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나중에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깔렸지 않냐? 이건 다시 말하면 독재 권력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괴물 장치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감시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데 다른 데는 다 감시하면서 자신들은 감시할 데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뿐이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독재 장치에 아주 딱 걸맞는 그런 기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 소위 말해서 사람 집어넣은 거. 집어넣은 권한이 있는 검찰하고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법무부라든가 또는 재판이라든가 이런 걸름 장치가 있어가지고 소위 최대한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건 바로 국민들하고 관련된 법안입니다. 왜? 결국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을 갖다 옥죄고 고급 공무원들 모두 전부 권력 공수처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면 대상, 서치 대상, 소위 감시 대상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는 완전히 얼어붙어버립니다. 얼어붙으면 그것이 바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어제인가 보니까 경제가 좋다. 그리고 또 경제개혁은. 그런데 그분은 테레비에 나와서는 국민께 송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경제지표가 떨어질 대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국민이 지금 생활이 토탄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인생이.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금 북한하고 대화한다, 통일한다 해서 평화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절벽에 내동댕이 쳐졌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1년 동안 비핵화 쇼를 하다가 그냥 비핵화 쇼예요. 덜커덩해서 함정에 빠져버렸죠. 그러니 이제 떡 나오는 게 공수처가 나오고 패스트트랙이 나오는데 보니까 게임 룰이라는 건 말이죠. 예를 들면 나하고 너하고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집권 여당이면 집권 야당, 집권 여당이면 집권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소위 야당. 제1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그게 국회의회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회 의장 이분 보세요. 나는 이분이 상당히 의회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병상에서 결제를 하지 않나. 그다음에 야당 여성 국회의원을 양포를 만지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다음에 이분 하는 게 보니까 입법부 수장이 아니고 행정부 수장 같아. 예컨대 예를 들면 행정부의 어떤 소위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나. 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하수인처럼 보입니다. 그런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김관영 원내총무도 보니까 말이죠.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또 생각을 하겠다 해서 한번 철회 내지 번의하는 듯한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 말이죠. 이거는 아주 나쁜 거죠. 왜냐하면 국회 사보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사보임, 그 직책을 사임하고 보임하는 이거는 절대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그거는 왜냐. 그럼 원내대표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그걸 허가를 하고 결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되는 불법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을 했는데 이걸 왜 선거하고 공수착오를 연동을 시키느냐. 우린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선거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소위 연동용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렇죠. 지역구가 손해보는데. 그래서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이슈로 안 삼고 깔끔하게 생각하고 노노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탁! 금년 초부터 태도가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면 야당의 수가 적은 정당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연동용. 이걸 가지고. 요구하겠죠. 이제 비례대표 하면 정당득표 수를 하니까 조금씩 국회의원 수가 많아질 테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도 쉽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이것이 딱 합쳐진 게 이게 바로 야합이라는 거죠. 왜? 정상적인 통합을 하려면 의회주의자들은 전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뭐라는 걸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우선 찰나하려던 게 공수처법이라는 걸 왜 선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지는가? 이 공수처법이 그렇게 중요한가?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표 원내총부를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달라.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았나. 그런 게 언론에 지금 흘러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 이 조국이란 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비서란 건 소위의 숨을 빚지 아닙니까? 비서. 절대 표면에 나오지 않고 숨어서.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네, 서포트해주는 직책인데. 이분은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치도 SNS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공수처에 대해서 딱 말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냥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좀 있으니까 어떤 여론기관에서 국민이 80% 찬성한다나. 아니, 공수처법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이 어떻게 80% 찬성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80% 반대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 공수처법이 되면 말이죠. 저는 상당히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물론 현명한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예를 들면 보십시오. 검찰은 다, 경찰, 경찰은 다 견제장치가 있어서 수사권이라든가 기숙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다 있지만 이게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공룡 같은 권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국민에게 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 정도 한 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타나서 공수처법은 무효화될 걸로 알지만 그러나 지금 이 권력이 정부가 지향하는 점들이 너무 상식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화법은 자기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선진화법을 이용해서 전부 대모하고 그걸 이용해서 모든 법안을 다 다리, 발목을 잡았잖아요. 다 발목 잡았죠. 이명박 정부 일 못하겠죠. 박근혜 정부 일 못하겠죠. 박근혜 정부 일 못하겠죠. 드디어 촛불이라는 미명으로 탄핵시켰죠. 전부 다 잡아드렸죠. 전퇴라는 이름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보통 사정은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보통 6개월의 사정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년이 넘어도 지금 사정 전부 갇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검찰을 옥죄고 검경을 옥죄는 소위 판사 재판부를 옥죄는 이 공수처법을 만듭니다. 그 최후에 수혜자는 누구인가 아니면 고통을 당할 자는 누구인가. 수혜자는 독재 권력이고 고통을 당할 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그렇죠. 국민이 고통을 안 하죠. 저는 이것이 이 공수처법이라는 내용이 국민들이 정말 깊게 깊게 심득을 해야 될 병이 아닌가. 이게 법이 아닌가. 이 법은 읽어보면 지금 언론들이 전부 다 지금 보십시오. 이 권력이 문재인 정부가 벌써 전반적으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의 언론을 장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비핵화를 갔다가 했는데 또 정부에서도 비핵화 쇼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가서 판문점에 국가도 일방적으로 하고 또 가서 다 곧 내일 평화가 온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사하는 교까지 가서 이제 평화시대가 온다. 하늘에서 평화가 온다. 땅 등 그러니까 앞으로 평화경제시대가 도래한다. 총성이 다 멈춘다고 했잖아요. 땅에서도 총성 멈추고 하늘에서도 멈추고 바다에서도 멈추고 그럼 평화경제시대가 열린다.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그렇게 언명을 하신 분이란 말이죠. 지금 벌써 그러다가 비핵화 쇼 조금 전에 하노이에서 엎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일본의 전시체제와 맞먹는 그러한 소위 함상훈련이라든가 모든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국가에 비상경제력을 내리든지 군인들을 갖다가 짬부 지금 전부 다 DMZ도 전부 다 뚫어놓고 이것도 뚫어놓고 다 뚫어놓은 걸 이제 막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거예요. 이 막는 작업을 하지도 않고 지금 공수처법 그다음에 지금 게임룰인 상대가 국회의원이 지금 100 몇 십 명이 있는 제1야당이 바로 제1회담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밤새 그냥 몰아가지고 저 이해찬 씨가 확신범인이 뭐니 또 이상한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정당 대표가 말이지 국회의원 된 정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써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는데 말이죠. 이해찬 대표 발언을 듣게 되면. 그 발언이 그게 무슨 발언이 그런 발언이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맞습니다. 아무리 권력에 맞서히 그렇게 좋다 한들 정당 대표 정도 되면은 그리고 집권단 대표 정도 되면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소위 언어의 어떤 유연성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야당으로 하여금 탄력성을 보여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친화력으로 정치를 해나가려고 해야지. 아니, 이해찬도 국회의원이고 또 나경원도 국회의원 아니냐 이거야. 꼭 마치 집어넣어서 몇 년 살겠다 살리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는 그걸 보고서 화가 났습니다. 제일 화가 난 건 공수처법하고 선거 게임 룰인 소위 선거법 개정하고 같이 끼어 팔게 한 거하고. 두 번째, 같은 국회의원. 그건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니까 그 앞에 싸움에 앞에서 진두지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은 여성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바른말을 잘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같이 이렇게 포용력을 보이고 이해찬대표 그래야지 확신범이고 말이야. 이번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잡는 건 국민들이 이제 각성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과 또는 야당과 여당. 지금 여당이, 집권 여당이 정상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환경감시해야 됩니다. 야당이, 물론 야당도 야당다운 부분을 갖고 있는가. 감시를 해야 되면 야당의 투쟁성. 야당 얼마나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은 과거에 투쟁을 잘했습니까? 보십시오. 없는 광우병 만들어내서 이명박 정부를 완전히 그냥 휘어잡아버렸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그냥 발목 잡고 다 흔들어버렸죠. 세월호가. 왜 세월호가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건 다 선진화법 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선진화법으로 이렇게 가다가 소위 타협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 갑자기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함정을 갖다가 공수처법을 같이 가져와서 이거는 권력을 완전히 중앙지권화 시키려는 한 사람에게 독재 권력화 시키려는 나쁘게 사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냈다.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가 없으면 지금 검찰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적폐청산. 뭐 하란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란 대로 다 했지. 지금 2년여 하고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러나 견제 기능이 다 있습니다. 법원이 있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면서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저 사법부에서 다 걸러주겠지 하는 이런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을 갖다가 명실상복에 독립시키라 이거야. 그리고 검찰을 공수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서를 놔두고 그러려면 검찰총장을 임명권을 여야 합의로 완전한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딱 임명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일단 임명되면 그다음에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하고 나가고 검찰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장치를 하려고 충분히 지금 검찰의 수사 기능. 검찰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의 국가 기관에서 양식을 가지고 여태까지 역사성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갖고 지금 나온 검찰 아닙니까? 국가성을 갖고 대한민국의 소위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던 기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 권력적인 부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만약에 총장을 임명하고 독립적인 그런 장치를 내서 공수처 같은 것을 거기에 임명하면 정말 유능한 공수처법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게 여기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 만들려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독재국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일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각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것 선거법에 대한 것 개정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대북정책 이런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쳐다보고 응시하고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악법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도 싸우자는 말씀이시니까 이번 주 토요일 많이 또 광화문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추천 댓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